7살 준서는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오늘도 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. 세상에는 준서처럼 치료비 지원과 장기기증 등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장기기증은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.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.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.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나누어 주세요. 후원문의 1577-0380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